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무시님의 탑쌤 환영이다. 어서 오세요. 젠미니 목소리 낼 때 발랄하다. 저 젠미니 목소리 안 내는데? 저는 짜증나는 채팅 목소리 TTS를 제공할 뿐인데요. 짜증나는 채팅 읽기 목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착한, 착한 투수 목소리. 겨울에는 곰돌이나 캐릭터 그려진 수면바지가 최고인 것 같음.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채팅 이렇게 있고요. 진짜 짜증나는 채팅은 여름에 티셔츠 한가득 사도 다 호메이드 선 2년에 다시 사야 함. 이게 있고요. 미용실에는 분명히 세팅해 이뻤는데 집에 와서 내가 다시 하면 개진다 같음.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 주로 누구 비방하거나 약간 짜증나는 애들 이렇게 읽어요.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음성 지원이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도 굿질들 깎이시나요? 아니 나 오늘 라이덴 쇼금뻔. 솔직히 쇼금붙을 돈으로 돌붙는 게 더 좋아 보인대. 네? 나중에 뒤에 주밍도 살짝 만들어줘. 일카님, 여자가 써도 될 만큼 무게감인가요? 커스텀이 가능하십니다. 이러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윈도우 깔 때 롱인 푸지 안 해도 되는데 했나 보네요. 여자는 갓뇌들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참이질도 맛있나요? 일카님은 왜 굿질도 못 깎아요? 일카는 한 30살 넘어가니 이제 새해태도 그래드니 하게 되지 않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그 얘기랑 다른 거잖아. 불톤한 파란색 미가 강제돼요. 아르헨티나 응원하면 이방에서 밴드 하나요? 비아바람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DRX 응원하면서 DRX 팬이 많았겠어요. 상대팀 편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나만지 말이야. 근데 볼 때마다 도비 생각나? 귀여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비라니요. 사람한테. 혼은 아니야. 혼을 또는 아님. 많이 주로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보고 하자고. 응원 겁나 많이 해준다고 사람들이. 아 다시 보기 치워졌나요? 재형도 반응 봐야 되는데. 그냥 전체 올려주실 건 무리인가요? 일카님 판세가 웬만한 담아 찍어내리신데. 만화잔에 줄 거 아니었나요? 일카님은 결혼하지 마세요. 연애하지 마세요. 이런 애들 나중에 결혼 잘해가지고 애 숨풍숨풍 나와서. 우리 딸이 도리예요 이럴걸? 일카님 로아 접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리버스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거부터 나무 창기신인 것 같은데. 공백 편은 PSG이기엔 진짜 아깝다. 왜 PSG가 얼마나 좋은데인데 돈도 많고. 이 사람은 원래 메시 싫어하더라. 이 사람 호동생인 듯. 이러면서 이상한 애들 많더라. 스트리머 될 수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가? 그러지 않으신가요? 응? 아니지. 내가 스트리머 해서 뭐 했냐. 승무원 썰 풀었지. 어릴 때 썰 풀었지. 여행간 썰 풀었지. 뭐 살면서 했던 것들 다 써먹었지. 그게 다 쓸모가 있어요. 라이덴 3돌생도 하고. 무기. 풀시 한 개는 할 텐데 둘 다 하면 되지. 아 이분. 사머나 아무랬땅은 어르신이구나. 아뇨 알아요. 다 까면 잘 나와요. 아 죄송해요. 아 욕해서 미안. 사머나 접고 소우리터로 번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사머나 딱 상했나요? 그냥. 소우리터 키웠는데 개들고치 담아 깎으면 바로 유기하네요. 도화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렐카님은 법수 재미탁이에요. 골드값 딱락한 것 같은데. 죄송한데 골드값이 비싸신 거예요? 멍청아! 발비쿠 우리 라이스 이터 이제 생산자들 커팅해서 그런 거예요. 렐카님 망가 가문사바이란 게임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싫어. 전혀. 네. 지금은 스타 안가시면 가면 준비 빡세실 텐데. 가면을 꼭 잡아야 되는 거겠지? 왼쪽에 하락이 있어요? 좋은 목소리를 내야지. 최대한 목소리 깔고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척 하면서 해야지.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내요. 렐카님 렐카님 도대체 고출도로는 왜 안 깎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진짜 킹 받는 거. 재수 없는 목소리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비님 루잡이인가요? 나이 먹고 커머에서 간달프 커머 간지 폭발해. 렐카님 제발 로아 잡지 말아주세요. 나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안 깎이 보이네. 전혀 전혀ân 여기를 내야지. 2인 남친. 나 먹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